랩랜터 여러분 우리도 함께 반갑게 손 흔들어 볼까요?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월 30일 토요일이에요 이번 달 마지막 기도수첩이에요 이제 30일 다음 내일 주일이고 그리고 2월달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 2월달 기도수첩 준비했죠?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되면 우리 미리 봐야겠죠 뭐요? 내일 예배가 뭐지? 한 장 딱 넘겨보면 내일 세상에 지난주에는 다이카 골리안 이야기였는데 내일은 엘리사 이야기예요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 하면 뭐가 생각나요? 모르겠어요? 엘리사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불말 불병거가 동원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도단소 운동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건 내일 예배 때 볼 거예요 우리 미리 내일 예배 우리 열한기하 6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한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주여! 이 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눈을 떠서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건 내일 예배 때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토요일 또 재미있는 미션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미션 하기 전에 먼저 예배 드려야겠죠 매일 똑같은 말씀을 보는 것 같은데 왜 맨날 똑같은 거 봐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무에 물을 주듯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매일 밥 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사람들이 볼 땐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했던 이 언약의 말씀 우리 랩런트에게 똑같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랩란트 여러분 전부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우리 일어나서 오늘 찬양 승리하는 신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야 하나님의 귀한 사녀 걱정은 심하고 문제없어요 악상하게 실려가고 너너뜨려도 승리하는 신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상막이 꽁꽁 굽혀 떠날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왕 예수님을 흘러내고 나는 야나님의 귀한 사녀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악상막이 꽁꽁 굽혀 떠날지어다 승리하는 신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상막이 꽁꽁 굽혀 떠날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왕 예수님을 흘러내고 나는야 하나님의 귀한 사녀 기도하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죠 악상막이 유혹하며 악상막이 꽁꽁 굽혀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상막이 꽁꽁 굽혀 떠날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왕 예수님을 흘러내고 예수님을 흘러내고 다윗이 불레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볼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미리 본 다윗입니다 다윗은 혼자 있을 때 늘 영적 서밋을 누리는 멋있는 랩런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영적 서밋을 누리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이미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매일 영적 서밋을 누리다가 여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40일 밤낮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장수 골리앗 세상은 골리앗처럼 엄청 크고 두려워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나라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은 만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어려움 속으로 당당히 나갔어요 내가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어려움 속으로 당당히 나가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랩런트입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늘 체험한 다윗은 골리앗 정도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식은 죽 먹기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거했어요 증거했어요 골리앗을 단번에 꺾은 다윗은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계가 돌아올 때에는 그 누구보다 즐거워하며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계가 바람부는 곳에 있어서 늘 마음 아파한 다윗은 전 세계에 2, 3, 7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는 성전 랩런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가진 다윗을 하나님은 영원히 빛나는 왕으로 세웠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붙잡고 날마다 영적 서밋을 누리는 멋진 랩런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랩런트 여러분 다함께 큰소리로 따라서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2,3,7 나라 사람들이 내 집처럼 와서 복음을 깨닫는 성전이 지어지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육신으로 병든 사람들이 와서 말씀과 기도로 고침받는 성전이 지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지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사용을 해볼 거예요 랩런트 다윗은 성전을 짓는 언약을 미리 붙잡았지요 우리도 성전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고 함께 표현해 볼 거예요 237 성전 237 성전 치유 성전 서밋 성전에 대해서 가족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표현해 보는 거예요 Roberto 엔 랩런트 神전 Tet 수 랩런트 수 일 일 5 획런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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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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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ll saying.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랩런트들 작품을 완성했나요? 그럼 선생님이 만든 작품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랩런트가 성전을 소개해 줄 거예요. 여러분 안녕!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소개해 줄게. 나를 따라와! 여기는 교회로 갈 수 있는 달이야. 나를 따라오렴! 여기가 바로 성전이야. 2, 3, 7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언어로 예배도 드릴 수 있어. 포롬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어. 여기는 어딜까? 랩런트들이 모여서 작품도 남기고 찬양도 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곳이야. 영적 서밋으로 자랄 수 있어. 여기는 카페야. 음료수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 그리고 호흡하면서 기도도 할 수 있지. 랩런트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번역으로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하길 바래.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끝!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짓. 세상 사람 너를 통해 주를 알게 되리라. 너네 너냐 개백도 하나님 나라 이룰자. 천하만민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되리라. 너의 과거 발판 삼고 완성될 미래 바라보며 오늘의 성공하는 너는 꿈의 사랑.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승리해. 너로 인해 세상 살아나리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찬송해. 주의 영광 충만하도록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짓. 세상 사람 너를 통해 주를 알게 되리라. 너는 언약의 백도 하나님 나라 이룰자. 천하만민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되리라. 너의 과거 발판 삼고 완성될 미래 바라보며 오늘의 성공하는 너는 꿈의 사랑.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승리해. 너로 인해 세상 살아나리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찬송해. 주의 영광 충만하도록 주인공 riddles 주님은 지도하시니 마뇨. 나의 사람들 Aeranking